28사단 윤흘병 사망사건에서 윤흘병 말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또 있었습니다. 뉴스K가 단독 입소한 군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숨진 윤흘병에게 가해졌다고 언론이 보도한 치약고문, 물고문은 윤흘병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인 이모일병이 당한 가혹행위였습니다. 윤흘병 사건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윤흘병 입에 치약을 짜넣어 삼키게 하는 일명 치약고문을 가했습니다. 윤흘병을 침상에 눕히고 입과 얼굴에 물을 들이붙는 가혹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흘병의 진술서에 매일매일 죽고 싶었다, 매일매일 지옥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윤흘병이 입대하지 않았다면 윤흘병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흘병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 6명 중 1명으로 보도돼 왔습니다. 실제로 군검찰은 윤흘병이 숨진 윤흘병의 가슴 부위를 몇 차례 가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윤흘병이 이병장 등의 강압에 의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범격인 이병장 등과는 죄질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 28사단에서 열린 공판 때도 이 윤흘병은 눈물을 보이는 등 다른 가해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 윤흘병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들 중 유일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1위 주인공 1위 주인공 2위 주인공